기독교 대안감리회는 오늘 감독 선거 후보자 23명의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11개 연회 감독을 새로 선출하는 기독교 대안감리회 35회 총회 감독 선거는 오는 9월 24일 11개 연회별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감리교 선거는 기존 선거보다 유권자 수가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정회원 11년급 이상에게 부여하던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 이상에게 부여하기로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